1. 전기적인 입력 신호를 얻어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기로 반복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기는 4. 전자리레이 2. 유관의 안지름을 2.5cm 유속을 10cm 매초로 하면 최대 유량은 약 몇 cm3s인가 1. 49 3. 유압 실린더를 그림과 같은 후를 이용하여 단조기계와 같이 큰 외력에 대항하여 행정의 중간 위치에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점선 안에 들어갈 적당한 밸브는 1. 4. 유압회로에서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작동률을 탱크로 귀환시키는 후로는 1. 무브와 회로 5. 유압장치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에너지의 축적이 용이하다 6. 도면에서 밸브 기억의 입력으로 A가 온대고 미은의 신호 B를 오프로 해서 출력 아웃이 온대게 한 다음 신호 A를 오프로 한다면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2. 아웃은 온으로 유지된다 7. 레명 실린더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실린더 자체 중량이 가볍다 8. 상시개방접점과 상시폐쇄접점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접점은 2. 전환접점 9. 다음 중흡수식 공기건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건조기에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계적 마모가 많다 10. 토크가 TKGFM이고 NRPM으로 회전하는 공압 모터의 출력을 구하는 식은 1. 12. 공유압 제어 밸브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온도 제어 밸브 12. 표와 같은 진리값을 갖는 논리 제어 회로는 2. 엔드 회로 13. 유압 제어 밸브에 분류해서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스로틀 밸브 14. 다음 중 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어 밸브는 1. 셔틀 밸브 15. 그림에 해당되는 제어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미터 아웃 방식의 전진 행정 제어 회로 16. 공기탱크와 공기압회로 내 공기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압력으로 될 때에 공기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압회로 내로 빼내주는 기능을 갖는 밸브는 3. 릴리프 밸브 17. 펌프의 송출 압력이 50kg FCM2 송출량이 21mm인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몇 kW인가 3. 1.6 18. 방향 제어 밸브의 조작 방식 중 기계 방식의 밸브 기호는 4. 19. 다음 유압 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2. 전동기 20. 그림에서처럼 밀폐된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힘 F1을 옳게 표현한 식은 2. 22. 공기압축기를 출력에 따라 분류할 때의 소형의 범위는 2. 0.2에서 14 kW 22. 유압 치윙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제어 밸브는 2. 사슬래시 3웨이 밸브 23. 그림과 같은 유압 탱크에서 스트레이너를 장착할 가장 적절한 위치는 3. 비극과 같이 바닥에서 좀 떨어진 곳 24. 다른 실린더에 비하여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압 실린더는 1. 충격 실린더 25. 면적을 감소시킨 통로로서 길이가 반면 치수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경우의 유동 교축구는 4. 오리피스 26. 다음 기호로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4. 접속의 형식 27. 유압 유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4. 점도 지수 28. 유압 장치에서 유량 제어 밸브로 유량을 조정할 경우 실린더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2. 운동 속도의 조절 29. 전기 시퀀스 제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동작은 수동으로 되나 복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 푸시 버튼 스위치 30. 작동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축적 작용과 충격 압력의 완충작용도 할 수 있는 부속기기는 4. 어쿠뮬레이터 31. SCR을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은정류기 32. 대칭 삼상 교류 전압에서 각 상의 의상차는 3. 120도 33. 삼상 유도 전동기의 Y결선 변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동 시 상전압을 3배 승합하여 기동한다 34. PW 전구를 T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전력량 WH는 1. TP 35. 내부저항 OK홈의 전압계 측정 범위를 5배로 하기 위한 방법은 36.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최적각 37. 가동코일형 전류계에서 전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은 2. 가동코일과 병렬로 분류기 저항을 접속한다 38. 교류 전류에 대한 저항 코일 콘덴서의 작용에서 전압과 전류의 의상이 동상인 회로는 1. 알만의 회로 39. 무부와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직류 전동기는 1. 직권 전동기 40. 그림은 어떤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3. 엔드 회로 41.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알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칙은 4.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42. 자석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적다 43.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계 전기나 접점 등의 변화 상태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 출력 상태를 등으로 나타낸 것은 3. 타임 차트 44. 전압이 가해지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접점이 닫히거나 열리고 전압을 끊으면 순시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은 3. 원딜웨이 타이머 45. 전기 저항과 열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전구의 필라멘트는 부특성을 갖는다 46. 도면에서 척도의 표시가 1위로 표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축척 47. 다음 중 숨은 선 그리기에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48. 그림과 같이 물체의 구멍, 홈 등 특정 부분만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상도의 명칭은 1. 국부 투상도 49.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한다면 좌측면도로 적합한 투상도는 4. 50. 다음 그림의 치수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차는 0.1이다 52. 나사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단면도에 나타나는 나사 부품에서 해치는 나사선의 골밑을 나타내는 선까지 긋는다 52. SS400으로 표시된 KS 재료기호의 400은 어떤 의미인가 3. 최저인장 강도 53. 12KNM의 토크를 받는 축의 지름은 약 몇 엠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07 54. 평벨트 전동장치와 비교하여 V벨트 전동장치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얻걸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55. 모듈 오이고 이수가 각각 40개와 60개인 한 상의 표준 스퍼기어에서 두 축의 중심거리는 4. 250MM 56. 에크미 나사라고도 하며 나사선의 각도가 인치계에서는 29도이고 미터계에서는 30도인 나사는 1. 사다리꼴 나사 57. 둥근 봉을 비틀 때 생기는 비틀린 변형을 이용하여 만드는 스프링은 4. 토션바 58. SI 단위계의 물리량과 단위가 틀린 것은 3. 에너지 다인 59. 고압 탱크나 보일러의 리베시움 주위에 코킹을 하는 주목적은 2.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60. 나사의 풀림 방지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부시를 사용하는 방법